사람이 누워 있는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네. 비슷한 거 아닌가? 야, 사초들 반갑습니다. 이상훈TV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네가 좀 스스로 해주세요. 네, 제가 스스로 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맨 정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퀸스튜디오 1대1 사이즈 버스트 엄청나게 또 큰 녀석을 준비했는데 두 채만 준비하는 바람에 혼자 못 해요. 그래서 동네 주민인 우리 정승환 씨에게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섭외 요청을 받고서 사실은 내가 역에 나갈 정도로 굉장히 자리 잡은 개그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날라라고 나를 불렀어요. 심지어 작년에 4번 오븐 척추가 터진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허리 안 좋은 친구를 굳이 불러가지고 이걸 같이 들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1대1 아이언맨 버스트인데요. 이렇게 한 세트가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판 클리어 버전이고 배틀 데미지 버전까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을 해주시고 일단은 우리 승환 씨 인피니티브 워 봤어요. 아 이렇게 좀. 이 친구들은 유명한 애들이니까 알지. 디테일한 제목 들어오면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마블 영화를 잘 안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감안하고 말 못 우리 정승환 씨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아이언맨 알잖아요. 알죠. 아유 왜 몰라요. 여기서 아이언맨이 뭐예요? 아이언맨이요? 당연히 이거죠. 아이언맨은 알아요.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이언맨은 파고 있고 이렇게 밖에 있는 거. 밖에 있는 애들 이름이 있어요? 그 전체가 아이언맨 아니에요? 아이언맨 얘기는 하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도통. 이런 친구랑 박스를 한번 뜯어볼 텐데 마블을 모르고 아이언맨을 모르는 친구들도 이거 보면 팬티 갈아입고 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언맨이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자체가 우리가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크고 874개 중에 48개 넘버링입니다. 무게 자체는 나와있지 않은데 723에서 돌려주셨습니다. 9분 좀 시켜주세요. 막 갈증이 납니다. 아까 여기 칼 내가 꺼났놓고 제가 끝낼게. 이런 일이 빌려서 도와드려야 돼. 제가 아까 전에 넣어놨어야 된다고 내가 칼을 빼놨는데 지가 다시 넣어놨네. 이거 3년 동안에 근황 얘기 좀 해주세요. 근황이요? 요즘에 제가 주력을 하고 있는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톡타지와 아이들이라는 채널입니다. 어머 잠깐만 잡아줘. 중요한 얘기는 해야 되는데 톡타지와 아이들을 좀 검색해주세요 진짜. 멤버가 3명이고 제작진이 3명이면 6명인데 구독자가 4명입니다. 저희 팀 중에서 2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빨리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명까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거 홍보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자 일단은 박스를 그 사이에 열어봤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장난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장난감 아니네요. 예술품이네요. 보십시오. 보증서까지 있어요. 보증서가 48번째 넘버링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고 다른 애들은 뽑을 때 한 500채에서 600채 정도 뽑아요. 아이언맨이다 보니까 인기가 좀 더 많아서 프리오더가 874채가 된 것 같아요. 클수록 사는 사람들이 좀 적기 때문에 대체수가 좀 작긴 하거든요. 얘는 전 세계 지금 874채밖에 없는 거예요. 야 희소성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고 그만큼 많이 비싸다. 168만원입니다. 두 개 하나를 합칠 수 있는 거를 사면 한 세트가 168만원? 네. 갤럭시 콜드 이런 거보다 싸죠. 그리고 일단 보증서 외에 뭐가 하나 들었는데 제 게 아니긴 한데 그래도 살짝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어 이거 뭐야 이거? 아 영어로 되어 있네요. 오 모래순간적인 오너가 2020년 7월 20일에 작성됐다는 것밖에 잘 못 있겠네요. 그리고 뭐가 이게 하나 있는데 매단이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이언맨 머스트가 출시보다 좀 늦어졌어요.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후로 좀 늦어져서 사제의 유익을 넣어줬어요. 본격적인 실물을 한번 감상해봅시다. 아 잠깐만 우와 사람이 누워 있는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네. 아이언맨이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스탠드부터 한번 볼게요. 와 발이 두 대랑 이거 약간 골반 쪽인 것 같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스탠드인데요. 아 세워뒀는 거구나. 일단은 빼는 봅시다. 우와 씨. 아니 원래 아이언맨이 날개가 있나요? 이 날개는 진화를 많이 해가지고 날개가 났다 들어왔다 해요. 일단은 이게 발에 달리는 형태의 추진체의 스탠드입니다. Q10 쫓아갈 때 그때를 형상화한 것 같아요. 바닥은 사실 뭐 없는데 여기는 인피니티 워크 명판이 아마 결합이 되는 거로 보입니다. 여기 단자가 있어서 둘을 켰다 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라이트인 몸체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거 올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체로 넣어주면 자 일단 하나씩 조립을 한번 해봅시다. 이쪽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덮어주면 자석으로 와 아 이 맛이군요. 그럼요. 그럼요. 가슴에 블라우는 아크리에이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뚝딱뚝딱으로 되어 있는데 가슴에 자석으로 들어가겠죠? 어? 와 딸깍이네요. 딸깍. 충전도 이 위쪽으로 해서 할 수 있고 얘가 얘랑 결합해서 충전되거나 하진 않고 그냥 단순히 눌러줘서 불이 켜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이 가슴 부분 이런 부분도 진짜 예술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 이 위압감 진짜 우리가 아이언맨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 이 흉상의 매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목 아래쪽에 있는 석추 느낌의 이런 부위도 잘 표현을 해줬고 마스크도 데미지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배틀 데미지가 또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되고요. 먹선 처리도 뭐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궁금하실 텐데 팔 잘린 부분 늘 흉상답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결합을 이런 식으로 한다. 뒤로 뒤집어서 와 뒤에도 매끈한 게 사실 너무 예쁩니다. 얘를 이렇게 딱 자석으로 덮어주면 와 자석으로 빠져있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등 쪽은 뭔가 날개가 열렸다 닫혔다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의 플랩들 굉장히 도색 상태나 이런 게 훌륭합니다. 스탠드가 좀 죽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여기 어벤져스 인테리트 워어 명판이 있습니다. 명판은 당연히 여긴 딱죠. 아 우와 활마리를 넣었는데 아 저 죄송한데 이거 질문 묻는데 아 그 정도입니까? 노말로 전시하면 웬만한 전시장에 들어갑니다. 깊이가 한 33cm 정도 40cm가 안 돼서 들어가는데 이제 이 날개를 넣게 되면은 66cm 정도 돼요. 단독 장시장을 짜지 않는 이상은 넣기가 힘듭니다. 기성품으로 날개를 달아볼게요. 이 날개는 등 날개 파츠 있잖아요. 등을 떼주고 가야 돼요. 자 여기 살짝 홈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약간 빼주면 쉽게 빠지게 되고요. 등 근육 쪽도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뒷날개를 그대로 붙여줍니다. 이렇게만 되면 끝이 아니고 이게 여기에 더 들어가겠죠. 이렇게 구멍이 또 파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꽂아주면서 결합을 해주는 느낌이 돼요. 동성아 진짜 반대쪽으로 해볼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못하겠어요. 이거 괜히 잘못 만졌다가 제가 여기 나왔다가 돈 물어주고 갈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지! 지금 제가 잘 넣어봤는데도 반찬은 생기네요. 이거는 아래쪽 날개 벌어지는 이 느낌을 꽂아주면 여기는 여행인 느낌 마치 느낌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열어줘야 되고요. 그냥 딱 맞춰서 넣어주면 어떡해! 합체 느낌! 우와! 너무나 예쁘게 날개가 결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웬만하면 사실 밖에다가 그냥 그렇죠. 알다 놓고 먼지만 한 번씩 털어주면서 감상하는 거예요. 동상처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불까지 들어온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일단 가슴에는 안 들어오네요. 아래쪽에 두 개, 위쪽에 두 개, 눈에 하나 이렇게 들어오고요. 등쪽에도 두 개가 여러 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지금 포인트인데 똑딱이를 아무리 켜도 불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눌러준 상태에서 넣어주고 리모컨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리모컨을 눌러주면요. 불이 아, 멋있다. 이제야 아이언맨이죠. 우와! 실물을 못 담습니다. 지금 라이트가 너무 밝아서 승화 씨, 실물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품성이 훌륭합니다, 이거. 이건 작품이라고 봐도 되겠죠? 아크리액터 쪽에 문양들이 되게 예쁘거든요. 아, 이런 느낌. 아, 그렇지. 이렇게 나오지. 이걸 지금 아, 이 아이폰이 못 잡는데 나 카메라 사야겠다. 아이언맨도 훌륭한데 입을 못 담을 바에 하는 저 아이언맨을 포기하시고 그리고 일단 카메라를 사세요. 마블 모르고 아이언맨 모르는 승화 씨. 오늘 함께한 성함은 어떻습니까? 저 그동안 이상원 씨 자꾸 장난감 만진다고 놀렸는데 와서 보니까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내가 우리 친구한테 실수에 따라 좀 인정하고요. 한낱 장난감이 아니라 그냥 작품이다! 이런 걸 느끼고 가는 하루였습니다. 속타지와 아이들을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도 좀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홍보하러 나온 게 아닌데 자꾸 홍보하게 되네요. 아, 좋아요. 승화 씨 이제 2탄까지 함께하셔서 주시는 걸 보네요 하고요. 아, 이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퀸스튜디오 1대1 버스트 아이언맨 마크 50의 클리어 버전은 여기까지 하고요. 배틀 데미지 버전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68만 원이잖아요. 배틀 데미지 버전은 10만 원 더 있어요. 178만 원이에요. 아이고 이것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그걸 또 왜 저랑해요 하필이면 온 김에 좀 더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배틀 데미지 버전도 기대해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파주 아이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사망을 tow 부탁드립니다 waitchain